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경사스러운 일이 있죠. 저희 허브경래TV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해드리고 싶지만 깜짝 이벤트성으로 해서 저희가 딱 일주일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주 금요일이죠. 22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벤트고요. 반쪽짜리 이벤트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동안의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부담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넥신이라는 부분이 이 종목이 살짝 아쉬운 종목은 맞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좀 도전을 했죠. 그러나 임상까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던 회사가 제넥신이다 보니까 토종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GX19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뭔가를 플러스 알파해갖고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던 GX19n 이런 부분까지 갔는데 이게 또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부스트샷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실망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실망을 했는데 이 백신이 아니라 부스트샷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시장이 더 실망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백신이 늦어도 출시가 돼야 된다 개발이 돼야 된다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제넥신 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이슈가 좀 나와 있네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변이 이 변이 대해서도 정체가 보이죠. 최근에 뭐 2천 명 넘고 3천 명까지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2천 명 아래로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정체가 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제넥신 등 9개 임상시험 중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이런 식으로도 있고 아이진큐라틱스라든지 HK이노엔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백신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좀 우후죽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슈가 나오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유바이오로직스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 것 같고요. 그 전에 가장 빨랐던 것은 제넥신이었습니다. 제넥신, GX19N 같은 경우는 임상 2, 3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고 글로벌 임상으로 인도네시아와 아리엔티나 등 14,000명 규모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넥신은 개발 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발 중인 백신을 추가 접종으로 변경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대로 조금 늦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능이 좋은 것, 효능이 막 화이자는 모더나처럼 90% 이상의 그런 효능은 아니더라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60%, 70%, 80%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는 백신이 늦게라도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넥신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국내 백신 개발 부스터샷과 아프리카 국가 백신 접종률이 2% 이하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라든지 저소득국가들은 이 백신을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백신 같은 경우는 계속 맞아도 맞아도 또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차로 맞았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또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스터샷까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맞아야 되는 백신은 여러 가지가 좀 많아지는데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급이 되고 있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백신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더 좋은 백신을 활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지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고 그거를 아프리카 쪽에 팔아도 충분하게 수익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아프리카에 파는데 막 몇만 원에 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부스터샷으로 넘어간 부분이 살짝 아쉽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절반 국가에서는 신종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가 인구의 2% 이하라고 좀 밝혀져 있죠. 그래서 WHO는 최고 의상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가 9월까지 달성할 목표를 제시한 게 10%예요. 겨우 10% 이게 뭐 아프리카 54개국 중 15개국에 불과하다랍니다. 이 10%로 올라간 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부족한 숫자이고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은 저런 아프리카에서는 비싸서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애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저개발 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좀 판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부스터샷보다는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하필이면 그게 중국 백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도 맞습니다. 다만 그나마 거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중국 애들이 중국 국민들이 화이자 모노나 이런 게 맞는 거 아니라 중국 백신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스터샷으로 제넥신에 DNA 백신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면덕 도즈의 생산량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얘네가 부스터샷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넥신에 대해서 토종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얘네들이 파이프라인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암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교모세포종, 직장암, 담도암, 유방암, 아니면 피부암, 대장암, 식선도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암에 대해서 임상 2상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뭔가 대박이 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백신에 대한 그런 우려로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 한 번 정도 찾아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백신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그 백신 관련된 기대감이 죽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그 상승하기 이전에 그 위치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리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연결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항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승 모먼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는 안 했지만 기대는 않았지만 부스터샷으로서의 효능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라는 그런 뭐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돌려져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가 이제 없거든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을 끝으로 어느 정도 돌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래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한테 요청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3분 허브리핑이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시장 브리핑이나 또는 시황 브리핑, 재료 브리핑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든 시장이 떨어지든 충분히 그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1주년이에요. 그래서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반쪽 이벤트다 보니까 꼭 1년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짜리 이벤트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간이 부담이 됐다 그러셨던 분들은 이번에 요 기회 잡아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